52 진필 스킬 하나 올라왔어요? 크랙 윗대 1초 올라가 이게 사운드야 맞다 여기 올라가요 하나 볼까요? 여기 쉬어 여기 라라 크랙 좌우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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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멀리서 뛴다 뭐가 크랙이야 거의 왼쪽 셋이예요 이제 무게 피해 턴 66 로마 거의 크랙 오른쪽 싸움은 뭔데? 자 해볼게요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리 괜찮은데 위 애들 붙어요 원래 여기 애들 살짝 빼앗아 와 왔다 이게 왔어요?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원래 아 이거 원래 그림맨 없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케이 크랙 가벼운 다행 아네 왼쪽으로 가요 뷔스 여기 다산이에요 예 크랙 아비 넥체 하나 각종 혹뜻다 두 분 저희도 아나 네 다행 잘 왜이렇게 하니? 하하하 이게 뭐지? 잘해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, 하나 해봅시다 내려와 저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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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페이 상담사 잘한다 살리고 있어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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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살렸어요 미션이 끝났는데 그랬네 지금 또 있다나요 웃음 왼쪽 하나 더 확인 옥테인 와요 옥테인 날아가는 거 크랙이에요 여기 한 팀 더 있잖아 밑에 살린 애들 살린 애들 제가 다 죽였어요 여기 둘 하나 크랙 라스트 여기 바위